지금 이순간 지금 여길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순간 지금 여길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단 날 다 사라져만 미처럼 멀리 지는 순간 마법처럼 내 묶어왔던 사실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립뿐 그 많았던 위란 것도 나는 떨치고 이뤄서 세상으로 비쳐 낯설 뿐 지는 순간 내 묶음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어디로 번지리라 바치리라 나의 땅에 참아온 더 절실한 소원 우리 나네 진단이 있으나 ula 그 나네 진단이 있으나 그 나네 이뤄지 한글자막 by 한효정